어.. 제가 진짜.. 뭐지? 오늘 아쉬웠던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일 축하받은거 처음이라 되게 엄청.. 지금 뭘로 풀면 될 정도로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콩에서 생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기분 좋았고 어.. 매년 우리 언제까지라도 제 생일 함께해요 약속! 사랑해요 트레저맥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Happy Birthday Yoshi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Yoshi Happy Birthday 이건 뭐예요? 이건 이제 트레저를 위한 거 우리 두 배가 트우스에 시원한 두 배가 왔고 어.. 앞에서 일어났고 이틀 다시 만나기 바래요 어.. 또..